이렇게 되면 레인보우랑 나란히 경쟁을 하게 됐네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선배님들이고 후배들이고 예선전 들어갑니다. 채널 어떻게 알음. 첫 번째 대결 이승현 훈아 대 엑소. 자 도전천고 이번 예선전은 일단 저희 마음속의 레전드예요. 이승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교 얄게 시리즈는 다 썼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인기가 엄청나셨죠. 77년도입니다. 약 한 30 한 4, 5년 전. 이승현 선배님 김정훈 진유형 선배님 다 생각나네요. 꼬마신랑 김정훈 민간시장 진유형 선배님 옆에 아가씨가 학생이 강주희 씨. 세 분 다 친구였나요? 아니죠. 진유형 씨는 저보다 한참 위고. 김정훈 씨하고 저하고 강주희 씨하고 친구고. 아 그래요? 임혜진 씨도 선배고요. 예진 누나 선배죠. 임혜진 씨가 누나예요? 아 누나죠. 노래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뮤지컬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노래 안 하거든요. 근데 훈아야. 이름이 왜 훈아예요? 저희 아버지가 나훈아 씨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들 웃으시는데 사실이거든요. 본명이세요? 저는 원래 본명이 김훈아. 오 진짜로? 정만 틀리네. 우리 찬열은 본명 같고. 네. 디오는 이름이 디오 아니죠 원래? 저도 성이 도씨입니다. 도디오?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도디오. 디오디오 나는 도디오. 귀엽다. 나는 도디오입니다. 도디오. 첸은 이름이 뭐예요? 김종대입니다. 종대? 종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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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라고 좋네. 자 이제 누리 씨 돌아갑니다. 멈춰 외치시고. 번호와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사만 심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현 선배님과 훈아 씨 갈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멈춰 외치시고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성원 언니. 복수 한 번. 감사합니다. commerce. 아이 비 좋다. 아 이게 웬일이야. 악. 구독에. 이게 웬일이야.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오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누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꿈을 향한 그대 향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인승현 씨 지금 견인차가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비가 아이비 씨 너무 하시네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시는 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모든 노래가 나왔을 때 저희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나오실게요 그때 나오시면 되고요 아이비 씨 같은 도전천공에도 상도덕이 있습니다 소품 나오세요 소품 나오세요 아이비 씨 같은 독단적인 행동 한 번 더 있으면 저와 데이트하십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하나 둘 셋 스탑 멈춰 왜 이래 이래 팀웍이 팀웍이 왜 이래 하우스타인 와 이걸 어떻게 성공을 해요 야 이거 심사하는 것도 어렵겠다 큰일 났네 예 네 자 이번 곡은 옆에서 방해하면 큰일 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